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군형 모델 메이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방과 후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주제는 바로 꽁냥꽁냥 카페 데이트 메이크업입니다. 카페 데이트 메이크업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쵸? 사실 모든 학생분들, 방과 후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볼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방과 후 스케줄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들을 앞으로 방과 후 메이크업 시리즈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과 후 꽁냥꽁냥 카페 데이트 메이크업 지금 빨리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은 평소에 자신에게 아주 딱 들어맞는 베이스 제품이나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지성이 되었으므로 마무리감이 뽀송한 유아이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얼굴에 찍어 발라준 뒤에 커플을 이용해 빠르게 펴발라줍니다. 이게 픽싱되기 전에 빠르게 펴발라줘야 얼룩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컨실러 많이 하면 그만큼 피부화장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남자친구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컨실러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주기로 해요. 전 완벽한 커버보단 좀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해주기 위해 컨실러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 무슨 자신감이죠? 그럼 이렇게 남친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스럽고 모찌모찌한 피부 완성! 오늘은 저 같은 눈꼬리가 완전 올라간 고양이상 눈매도 귀여운 강아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염상 아이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타고남에 거스르기 위해 음영단계부터 확실히 해주어야 하는데요. 너무 붉은기가 들어간 섀도우보다는 요정도 색감의 브라운 섀도우를 눈꼬리에 괄호를 쳐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둥글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둥글게 발라줍니다. 마치 괄호 닫기? 이렇게 괄호 닫기!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때 언더가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쉽죠?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발라주세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도 진하게 음영을 넣어 양끝의 음영을 빡 잡아줍니다. 다음은 눈매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오늘 아이라인은 좀 스머징이 잘 되는? 어... 뭐랄까... 픽싱이 빠르지 않은! 네, 결국 잘 번지는 타입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점막은 꼼꼼히 채워두고 눈꼬리를 밑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지나치게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갸루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내리지 않고 딱 요정도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제 언더를 그려줄 건데요. 언더는 눈 앞부분부터 중앙까지 점막을 깔끔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지금부터 또 중요합니다. 아까 섀도우 바를 때 언더를 일자로 만들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도 똑같이! 그러나 여기를 진하게 다 채워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으니 라인을 쭉 그려주시고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 스머지 시켜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눈매가 잡혔죠? 마지막 정점으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난 여기를 따라 일자로 쭉 갈 거야! 라는 뉘앙스로 살짝 일자로 그려줍니다. 쉽죠? 그럼 어느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상 같은 눈매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런 메이크업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영롱한 펄들이죠? 흰 펄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고 골드 펄은 너무 그윽해 보여서 좀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로즈빛이 도는 글리터 펄을 이용해 줄게요. 언더 일자를 유지하는 선에서 눈 중앙에만 이렇게 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아까 중앙이 비었었죠? 이 부분에도 톡톡 찍어서 화사함을 더해줄게요. 음 어떤가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만큼은 뷰러 없이 마스카라로 밑으로 길게 뻗은 속눈썹을 연출해 줄 건데요. 살짝 무거운 제형의 마스카라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부분과 중앙은 가볍게 한두 번만 쓸어주고 바로 눈꼬리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내려준 아이라인과 위치를 같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밑으로 빗어서 처진 듯한 속눈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언더로 가서 언더는 끝부분만 발라줄 건데요. 열심히 강아지 눈매를 만들어줬는데 끝부분까지 다 칠해버리면 눈매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아까 라이너로 포인트 주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만 살짝살짝 발라줄게요. 그럼 이렇게 아이메이크업 완성! 눈썹은 평소 그리시던 대로 가볍게 그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강아지 같은 눈매를 연출해 주었는데 갈매기 눈썹이나 산이 확 살아있는 눈썹을 그리시는 건 아니겠죠? 되도록이면 일자나 아치형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그려주시고요.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 눈썹 색도 함께 맞춰주세요. 블러셔는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줄게요. 하나는 정말 파스텔톤의 연핑크 하나는 살짝 차분한 느낌의 핑크 블러셔에요. 먼저 파스텔톤의 연핑크 색상을 볼 앞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한 핑크 컬러를 살짝살짝 발라 컬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파스텔톤의 뽀송하고 화사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컬러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한층 더 어려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게요. 립도 두 가지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하나는 톤다운된 오렌지 색 하나는 코랄핑크 색감이에요. 먼저 톤다운된 오렌지 색감을 입술 전체에 깔아주신 뒤 코랄핑크를 발라 어느 정도의 생기와 혈색을 좀 더 올려줄게요. 청순한 듯 발랄한 립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방과 후 꽁냥꽁냥 카페 데이트 메이크업 완성! 드디어 이렇게 강아지처럼 귀엽고 동글동글한 눈매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만큼 더 예뻐진 거겠죠? 그쵸? 변신도 확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방과 후에 카페에서 데이트하면서 남자친구에게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은 어필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방과 후 메이크업에선 어떤 메이크업 보고 싶으신가요? 나는 이런 약속이나 일이 생겼는데 이런 날엔 어떻게 메이크업 하는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금방 방과 후 메이크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